네, 천준호 의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강국국합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하시겠습니까? 네! 심판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기령이 승리해야 됩니까? 네! 안기령이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기령이 승리해야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